우리가 자축도 합니다. 오늘 저희 중앙예술봉사단 마지막, 금년도 마지막 공연입니다. 하나 또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. 우리 중앙예술봉사단에 꽤 팬클럽을 가진 가수들이 몇이 있더라고요. 노래를 잘하는 분에게는 참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그냥 받고 못하다고 해서 그 가수들이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또 아리따운 우리 무용수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빼빼로도 아마 들을 것입니다. 노래 잘하나 못하나 하나씩 이렇게 10원짜리라도 하나씩 하면 참 좋지요.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나는 저희 예술봉사단이 이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이 미순 가수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추운 날씨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. 바랍니다. 빙빙빙 돌아올거야 당신은 내 사랑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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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을 수 없어 스쳐 지나간 지난 길들을 자산가에 날려버리고 몽계를 돌아 몽계를 돌아 돌아올거야 빙빙빙 돌아올거야 빙빙빙 돌아올거야 자 여기도 받아가세요 자 선물 받아가세요 자 여기도 안아주시고요 몽계를 돌아 돌아올거야 빙빙빙 돌아올거야 그대 향기 바람을 타고 솔솔솔 불어올거야 손가락 손가락 걸려온 맹세한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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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을 수 있나 함께 웃었어 함께 웃었어 함께 울었어 그 세월이 너무 정다워 몽계를 돌아 몽계를 돌아 돌아올거야 빙빙빙 돌아올거야 빙빙빙 돌아올거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